민짱대 끝에 낚시줄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민짱대 끝에 그냥 대충 묶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충 묶어 버리면 또 잘라낼 때는 가위로 또 잘라내고 또 새로 묶어야 될 경우에는 또 새로 묶어야 되고 자꾸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초립대 실 부분이 점점 짧아지게도 되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쉽고 간단하게 묶을 때는 묶고 또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초립대가 있으면 맨 끝에 면사매듭이 이렇게 있죠. 면사가 있는 이 부분을 일단은 살짝 묶어줍니다. 끝을 끝을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일반 매듭 하듯이 동그랗게 했다가 그냥 한번 한번 살짝 가볍게 이렇게 요 모양이 있죠. 자 쉽게 묶을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살 당겨 주시면 됩니다. 살 당겨 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낚시줄 그러니까 원줄입니다. 원줄을 가볍게 잡고 매듭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매듭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고 유용한 그런 면이 많은 팔자 매듭입니다. 팔자 매듭은 낚시의 모든 부분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익혀 놓으시고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낚시줄 끝에 손을 살짝 잡고 왼손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낚시 쪽 이쪽 줄을 살짝 잡습니다. 그래서 두 가닥을 이렇게 살짝 겹칩니다. 두 가닥을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겹친 이 줄을 밑으로 밑으로 살짝 한바퀴 돌리면서 이렇게 원을 하나 만듭니다.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온 이 부분을 잡고 다시 위로 위로 한번 살짝 돌려서 원을 살짝 만듭니다. 돌아가는다는 얘기죠. 처음에 밑으로 한번 돌려서 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한번 돌려서 또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 부분을 이 원 안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원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살짝 넣으시면 됩니다. 살짝 넣었습니다. 넣으면 지금 이 모양이 되죠. 제가 이 왼손을 떼면 팔자라는 요 팔자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팔자. 이게 이제 보통 낚시에 많이 쓰는 팔자 매듭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매듭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 매듭의 장점은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이 강해지면서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낚시줄은 묶거나 꼬이거나 그려버리면 보통 이렇게 쉽게 끊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팔자 매듭은 당기면 당길수록 강해지면서 강도도 유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매듭입니다. 이렇게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짜투리 실 부분은 잘라야 되겠죠. 짜투리 실 부분은 살짝 잘라 주시고 지금 이렇게 원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원이 만들어졌으면 이 원의 밑에 부분으로 밑에 부분으로 손을 살짝 넣습니다. 조금 크게만 넣으셔야 되겠죠.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려면 아니면 이렇게 두 껏을 잡고 이렇게 겹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껏을 잡고 앞쪽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면 그 다음에 이 두 원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둘을 겹칩니다. 아래쪽으로.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두 개가 겹친 모양. 이렇게 되죠.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그럼 이 원을 낚싯대 조립대 끝에 이 면사로 되어 있는 부분 매듭 안으로 매듭 안으로 살짝 넣습니다. 살짝 넣고 당겨주시면 매듭이 점점점 조이면서 매듭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으로 이렇게 밀고 막 당기면 당겨도 절대 풀어지지 않고 점점점 조여드는 그런 매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줄이 끊어지거나 다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줄을 잡고 살짝 이렇게 밀어 주시면 밀어 주시면 다시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리게 되죠. 보시면 이렇게 풀리는 게 그럼 다시 빼시면 됩니다. 면사매듭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조립대 끝 7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 부분이 항상 깨끗하고 지저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줄을 많이 묶어 버립니다. 나중에 잘라야 될 경우도 있고 지저분하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 원 두 개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고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살짝 밀어 주시면 옆 끝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강해지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조립대 부분에 연결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